출애급기 19장은 구약성경과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위탁과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도 신의 산에서 받고 그 십계명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계율과 멍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개요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급해서 홍해를 건넜고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핵심 구절은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설 것이다 라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인터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죠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사이에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중계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성경적인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표현들을 희화하고 세속화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esus Christ 그러면 거의 욕설이죠 누가 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 마이 갓 이것도 OMG 이것도 그냥 굉장히 비속한 표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도 뭔가 위선적인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뭔가 그런 척할 때 어 고룩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위선자가 되라 할 수도 없는 일을 너희들은 이제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부담을 가져라 그렇게 하시지는 당연히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초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리가 되는 역할로 그들을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 정말 영광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뭔가 그런 죄의식, 부담 나는 여기에 있기에는 뭔가 그렇지 못한데라는 그런 부담들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이 철면피가 되거나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비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영화관이나 음악회에 가면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선율을 듣고 노래를 들을 때 혹은 그 스크린을 따라 흐를 때 우리는 잠깐 나를 잊고 유체이탈을 하는 거예요 배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현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옥죄이고 죄책감을 부여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부족한가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린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숙하고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자유해질 겁니다 우리는 멍해를 입고 다시 리셋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판을 깔아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그들을 불러놓고 죽어라 죽어라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 고륵한 백성으로의 초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너희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시험에서 1등하기만 하면 그런 얘기인가요?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조건을 붙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값없는 구원 아니었던가요? 너희에게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요? 그 은혜는 값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필요치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었던가요? 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회장님 방침이 바뀌어서 조건을 싹 없애버렸고 아무나 와서 누구든지 그런데 구약에는 조건이 있었던 거로구나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를 게 없어요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다가 계약서 뒤에다가 숨겨 놓은 게 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조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받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결혼하고 같은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로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 때문에 가슴말이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랑도 병인양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원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공평한 대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호의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에게 패키치지 않고 살아요 나는 남에게 아쉬운 걸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큰소리 치는데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갑자기 여권을 분실하고 지갑을 잃어버리면 패키치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면 여러분 패키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 사람들이 싸늘하다 조금 지배하려 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런 소리에 쏙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썩썩 나서는지 감동을 받습니다 변비가 생겨가지고요 더 이상 배설을 못하고 있을 때 독일 의사들은 그냥 환자의 항문에다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남에게 패를 끼치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랑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존중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남의 호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 잘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음식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은 매번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순탄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여행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왔지만요 연착은 당연한 거예요 올 때도 밤새워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잘 맞기를 바랬지만 출발부터 한 시간 연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안 하면은 좋겠는데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후가 어떨지가 긴장되고 또 완전한 치유가 될까도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와 계절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한 회사나 가정과 직장, 공동체, 국가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가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수한 소망을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늘 이루어지잖아요 열 번에서 아홉 번이 안 됐는데 한 번 잘 되면야 한 번 음식을 마시게 잘 되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아, 잘 됐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대부분 실망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해놓고 그 표정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아, 만족스럽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초자연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이 잘 되면 초자연적인 기쁨을 당연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연적이지 않은, 저절로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의 승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어떤 생각 또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또 헌신하는 일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 인간 때문에 참 미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거야 희망한다? 거로 나는 존재한다 기대한다? 거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잘 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가치와 신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절대적인 거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에 상관없이 그 절대적인 가치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지금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이렇게 돌아서 세 글자만 빼고 다 얘기한 거예요 세 글자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반역의 성향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성경에서는 아흔아흔 마리의 양을 버려놓고 한 마리의 양을 치료하게 찾는 먹자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한 생명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바로 이 절대적인 가치 그 영광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거기에 구속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고 그리고 뭐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이 나와버리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쥐고 계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권한은 창조자의 권한이고 그리고 작가의 권한입니다 그 라이센스입니다 그 권한이란 뭐냐면 그는 창조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또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나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예요 그는 작가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일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어제 아침 6시 반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오는데 아침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갔더니 부스에 원래 두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있더라고요 여자 하나, 남자 두 명, 젊은 경찰들인데 셋이 앉아서 아마 새벽이고 사람도 없으니까 이바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카드도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보면서 심심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독일을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30년? 그랬더니 아아 놀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쓸 거예요 30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걔들이 되게 심심했구나 저는 왜 30년째 여기에 살고 있을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고 왜 여기일까요? 제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거나 운명이니까 그냥 관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저의 삶과 운명과 제 모든 삶의 길에 라이센스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권한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삶에는 내가 맡은 배역과 상관없이 나의 길과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거나 뒷걸음질 치다가 주잡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이뤄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치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핸디캡을 딛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제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보면 우리가 가슴이 찡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 프로 선수이든지 아니면 아마추어이든지 상관없이 비인기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우승을 하고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같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연하지 않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족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하나님을 나쁘게 씁니다 마치 그가 나를 저주하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그가 폭력과 테러와 그리고 모든 불공평의 원흉이라도 되기라도 한 것처럼 오케이 잘됐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으니까 하나님을 또 한 번 궁지해 모을 기회가 생겼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 들어요? 왜 편 들어요? 하나님이 편 들었나요? 하나님이 테러와 학살을 자행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자 성도들은 또 요즘 그것 때문에 믿음 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퍼찌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의 늪에 빠져서 자기가 쉿쓰리시터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는 전쟁과 테러와 증오와 보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는 애초부터 원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유럽은 지금 전쟁하고 있어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 그 전쟁에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과의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 라인강 이쪽과 저쪽에 그 마을과 동네끼리 서로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연결된다면요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워야 돼요 아니요 지난 날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지나갔어요 독일 사람들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나치즘의 역사를 역사에서 빼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대권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제3제국이에요 제3제국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피가 거기에 따라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3제국은 역사에서 우리가 지워버린 이야기인 거예요 별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니지 다시 독일과 프랑스가 독일과 네덜란드가 독일과 영국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민한 주제니까 이건 넘어갈 거예요 이건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을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권한을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권한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조건이 다 없어졌다고 누구든지 죄력을 부른 자는 권은 없고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도 권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권한을 들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없애고 아무나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저절로 구원 받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처럼 사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정말 예정도 관심도 없다면 아마 안 싸우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질투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늘 아쉬워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고도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늘 믿없지 않게 생각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파트너에게는 옹졸하고 편협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의 성적 차이 염색체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나 옹색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달라진다? 아니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가정사역의 강사나 상담 전문가도 너무 쉽게 질투하고 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이론과 실천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위선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인격적인 결함이 두드러져서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전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언제나 그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조건 없는 사랑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너무나 힘들어요 내 생각과 목적을 때로는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자유와 성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유명한 스타들처럼 세금도 없는 나라에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른 데다가 분산시키거나 은닉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제약을 받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해요 또 임금이 떨어지거나 세금이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조건 안에 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패도 있고 사랑에는 상처도 있고 사랑에는 아픔도 있고 사랑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식구는 왜 저런데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패배자가 될 뿐이에요 좀 더 나은 삶이 있을까 해서 독일에 왔더니 여기서도 또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의 실패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을 사랑하며 배우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시련과 아픔과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권한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서 아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꺼이 더 어렵고 굳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이 권한과 라이센스를 맡긴다면 나는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이 가치를 이 아름다움을 너에게 보게 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요리가 맛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자녀 키우는 것이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낙은에 된 땅에서 우리가 열방의 장사꾼으로 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주간 내내 출장을 다닌 우리 십사님 오늘 보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출장 다니면서 지난주에 2,000km 운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스케줄이 취소돼서 하루를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그게 감사할 일이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어? 예,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삶의 조건을 갖고 계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며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영광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눈을 뜨고 모순도 못 보느냐고요? 예수님껏 살면서 잘못된 사람은 못 보느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에 더 심취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함과 영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파람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비들은 그랬습니다 선비 정신에 심취하고 아름다운 도에 대해서 심취했지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억울함에 얽매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는요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파도의 저주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난파할 배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가치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 난민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의사들이 의약품도 부족하고 일손도 딸리고 몸은 힘들고 그리고 중과 부족 닥쳐오는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에잇 때려쳐 왜 내가 이따위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전개한 일인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는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아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약속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나를 인정하면 나에게 그 라이센스를 주면 너희들의 운명을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요? 정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은 왜 생겼죠? 라고 묻지 않고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혈급기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네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왜 끊임없는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오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버지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이것이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했을까?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되어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성을 가진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주의 스님을 알고 나니 내가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 차별, 억압, 불공평 특히 집단적 편견의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가고 제 마음은 어두워지고 제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자리 십자가 복음의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억압이거나 부담이나 멍해가 아니라 한없이 자유쾌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품짜리 인생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저에게 언제나 눈물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잘 예수 잘못했는데 실패했고 무슨 문제가 있대요? 라고 하면 왜 그렇지? 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지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율법을 안 지키고 밀바사이를 가면서 밀을 따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한 치의 주저암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당당하셨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변명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변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변명하기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상가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약간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 되세요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PHD를 따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세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는 그래요 고깃국이 상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계속 밀어넣다가 안 먹다가 결국 상해서 버리게 만드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눈물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교회란 고향과 같습니다 운명과 같습니다 산실과 같습니다 모태와 같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 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잘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 모두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린다면 서로 원망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헐뜯이면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가자지구에 거기 안에 갇혀서 사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갇혀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하철역 앞에 반지압방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팅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배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출자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맡은 배역에 오늘 특성하는 분 마이크 아마 믹서기 때문에 일부하고 음행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불어오는 바람편에라도 모든 향기를 다 흘려 보낼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 어떤 걸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금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불이하게 잘 사는 사람 혹은 불이하지 않고도 그냥 잘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위나 제가 받는 편견이나 오해나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를 당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유럽인들 사이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상대적인 비교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디즈니 영화에 인어공주의 캐릭터가 누구로 바뀌었나요? 약간 흑인으로 바뀌었죠 코도 이렇게 넓고 피부색도 그렇고 어릴 때 디즈니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멋진 서양 모습으로 보았던 우리들에게 그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나온 걸 보니까 첫 눈에 보니까 예쁘지 않더라고요 제 눈에 그런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딱 인어공주야 그러면서 보니까 멋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다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주역이든 조역이든 탄역이든 간에 지난주 동남아 성교사 리더들 100여 명과 그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순간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와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명이든 무명이든 중요한 역할이든 단역이든 영광스럽고 벅차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와서 얘기했죠 저 인도네시아 어디 조그만 섬에서 성경 번역 부족 언어를 번역하고 있는 10여 년 이상 그런데 이제 그 부족 언어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다 돼서 부족 언어로 사실은 성경을 번역할 필요도 더 이상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헛수고했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상으로 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작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의 놀라움과 신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정합니다 그가 이루셨고 이루실 일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누가 역사가 모순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영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비를 사모하고 영광된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에 권한을 드리고 우리는 그 편을 옹호하고 그 주님의 계획을 변호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에 변함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 내가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내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신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사랑할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임을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도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천국에 이를 때 마지막 검색대에 걸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원망과 분함과 억울함과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유인으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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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